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주선면허를 먼저 해놓고 한번 계약 맺고 시도해보다가 주선은 근데 다시 샀다가 파는 양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유튜브 보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예 저희가 운송법인을 하나 운소법인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요즘 잘 몰라서 예전에 만들어놓고 저희가 지금 광양에 코일을 운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 전남광양 예 법인을 경기도로 하나 새로 만들려고요. 신규로. 그래갖고 이제 저희 아버님 회사인데 제가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이쪽 당진 쪽에서 새롭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거랑 요즘 법인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셔서 저도 이제 처음이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운송법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차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번호판을 장착을 해야 운송허가권이 생겨요. 지금은 차 한 대 넘버 하나로 허가가 나기는 나요. 지금은 되는데 6월 30일까지 한 대 허가 있는 회사들은 운송면허가 사라져요. 그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스티커 개별함을 막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개인이 하나만 보유하는 증차가 안 돼요. 운송면허는 여기다가 번호판을 여러 개 붙여서 차도 여러 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송면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에서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차량들은 우리 실제로 우리 차에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위스탁 계약을 맺어서 차주들이 따로 있거나 이분들이 우리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우리 넘버를 빌려 쓰거나 이런 크게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저희들은 차는 이제 필요가 없고 그냥 물량만 있으니까 용차들 불러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라 그래갖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에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물량 배차하고 거기 운반비에 대한 수수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도 계약을 또 맺어요? 업체랑? 그렇죠. 이런 내용만 봐서는 운반비에 관한 거는 제가 봐서는 주선 면허만 있어도 되거든요. 운송면허 말고 주선하는 운반비에 대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도 계약 맺을 저쪽 회사. 회사에서 사업자 종목을 뭘 요구를 하는지. 대부분은 주선만 있어도 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운송면허만 있어도 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둘 다 있어라. 운송면허랑 주선이랑. 그렇게 요구하는 회사도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거는 주선 면허만 있으면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 저희 위치에서는 그냥 일단 오더 뿌리는 거니까 주선 면허가 급한 거네요. 여기에 뭐 하나를 붙여봤자는 소용이 없고 번호판 두 개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두 개하고 차 두 대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코일을 하는 거는 보통 25돈이잖아요. 금액들이 상당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주선 면허를 먼저 해놓고 한번 계약 맺고 시도해보다가 주선은 근데 다시 샀다가 파는 양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늘 사서 안 된다면 내일 팔아도 돼요. 근데 운송면허는 면허 한 번 내면 2년 안에 양도가 안 돼요. 그런 기간이 또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주선 면허로 가능한지 먼저 보고 안 된다면 네. 그거 먼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결정을 봐가지고 한번 찾아뵐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